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이법 성명석 소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리티비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하고 다른 건 일단 날씨가 엄청나게 오늘 춥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주 손이 싫어할 정도 이렇게 추웠나 싶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전에는 날씨가 무슨 봄날씨 진달래 개나리 피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영상 20도에서 영하 20도 막 진폭이 40도씩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과 비슷해요. 오늘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식 대혁명은 24회로 마감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주식은 사기다. 그래요. 뭔 말인지 알지. 바뀌었습니다. 타이틀이 오늘이 1회가 되겠습니다. 주식은 사기다. 그리고 주식 타파. 옆에 김국한의 타타타가 아니고요. 타타타. 이렇게 제목을 넣습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23년도를 보내고요. 다가오는 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개편을 하고 타이틀을 받고 그러는데요. 제 스타일이 뭐냐면요. 12월 31일은 그냥 오늘이에요. 그리고 1월 1일은 그냥 내일이고요. 오늘이 1월 1일이면요. 어제가 그냥 31일 어제였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되는데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들은요. 특이하게 한 해가 갈 때마다요. 뭔가 새롭게 그 다음날 세상이 확 180도 변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어제하고 오늘은요. 완전히 다르죠. 그럼요. 그것도 180도 다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24년도 첫 방송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다 했어요. 24회를 타이틀이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식은 사기다. 사기다. 그리고 주식탑바타타타. 여기다 한자를 안 넣으면 방송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로열고 가로닫고 이렇게 한자를 넣습니다. 우리가 막 사기 떨어뜨리지 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뜻을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 사기. 주식 사기의 사기는 너무 속여서 돈을 갈치하는 행위가 아니고 갈치하는 행위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해서 굽힐 줄 모르는 기세. 그래갖고요. 그렇죠. 황소 보이죠. 불장애. 그렇죠. 그렇죠.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해서 굽힐 줄 모르는 선비들의 기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타파는 뭐냐. 예전에 제가 주식 타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없애야 돼요. 부정적인 규정 관습 제도 따위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늘 주식할 때요. 그냥 그렇게 해요. 최근에 이제 그 모 장관님 그러니까 그 관련주 정체인 정치인 관련주 또 총선 관련주 뭐 이래가지고요. 말도 안 되게 종목이 거리랑 없이 막 급등하는 그런 사례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요. 한탕주의는 아닙니다. 주식은 한탕주의가 아니라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주식의 상식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타파라는 뜻을 부정적인 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잘못된 그릇된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식 그런 매매 습관 그런 좀 버리자. 타파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부제목을 주식 타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타타타는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김국한님의 노래 타타타 뭐가 있죠. 인생 그런 거죠. 따지고 알고 보면 남는 장사라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빗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쳐 찬서 그래요.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본래의 그러한 것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본래의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랴 이런 의미로 주식 타파 타타타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주식 타파 타타타. 지금은 그 종교가 없어졌어요. 속죽이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바로 위에 형님의 조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우리 조카가 다니는 그 교회를 가봤었어요. 지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십자가도 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게요. 교 이름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가 아니라 딸랑교라고 써 있어요. 진짜 여기 있었어요. 딸랑교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막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웹서핑 해보니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었어요. 가서 멀쩡히 생겼어요.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죠. 이 교회에 교리가 뭐냐. 뭘 가르치냐. 교리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려니래요. 그래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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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타타타 같은 거예요. 속상해할 거 없어요. 속상해할 거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대세 상승기가 있고요. 대세 하락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최근에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만 5천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유동성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3,3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주가가 쭈르륵 미끄러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대세 하락기라고 그래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늘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종목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테마주의 형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특히나 올해 아주 쇼킹한 거. 초전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렇죠? 지금요. 증권회사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나 최근에 상장된 에코프로 관련 그런 종목들. 없어요. 보고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진단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회사 가치 대비, 가치 대비 늘 얘기하잖아요. 2.5배를 넘기지 말아라는 얘기죠. 넘기지 마라.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주식은요.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롯데 고 신격호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룹을 읽었다고요? 껌 팔으셔서. 롯데껌. 그래요. 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주식을 사서 막 2배, 3배 급등, 대박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도 똑같이 드립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들어가서 볼게요. 차근차근. 그래서 주식은 사기다. 뭔 말인지 알지? 그렇죠? 주식은 사기다. 주식타파, 타타타. 그러니까 기세 등등해야 되고 기존에 여러분들을 갖고 있던 기준과 원칙, 잘못된 습관 버리고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냥 그리러니 하시면 돼요. 이제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의를 제대로 모시게 드렸어요. 그리고 MB매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 전주에 했던 내용, 했던 내용, 그렇죠? 그 가지고 오늘도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실게요. 이겁니다. 지지난주에 강의 들었던 건데요.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가 우하향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주가가 우하향으로 떨어질 때, 주가가 급락할 때, 급락할 때 나타나는 은봉들의 개수입니다. 자, 이 색을, 이 색을 다시 바꿔서 다시 갈게요. 주가가요. 네, 주가가 급락할 때, 급락할 때 떨어지죠. 그렇죠? 은봉들이, 그렇죠? 은봉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은봉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은봉이, 은봉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중간에 하나씩 붙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중간에 양봉이 하나씩 껴들어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오면서 가요. 그러니까 잠깐 내렸다가 색을 또 바꾸고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갈까요? 파란색으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잠깐 하루 멈추고요. 또 떨어지다가 하루 멈추고 이러면서 떨어지죠. 그런데요. 잘 봐요. 주가가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은봉도요. 고점 부분에서는 이 캔들의 크기가 커요. 그렇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거든요. 잘 보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떨어질 때는 은봉이 커져요. 커지다가, 커지다가 점점점점 작아진다고요. 그렇죠? 점점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양봉, 은봉, 양봉, 은봉 만들다가 반대로 올라가죠. 그렇죠? 은봉이 커지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그와 반대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반대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올라갈 때는, 그렇죠? 캔들이 커요. 캔들이 커지다가 여기서도 점점점 윗골이 달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주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캔들이 커지면서 작아지면서 거래량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다시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빠질 때, 빠질 때의 은봉에 대한 갯수입니다. 다시 한번 은봉, 여기다가 크게 쓸게요. 은봉,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빠질 때 은봉이 떨어지는 갯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은봉이 떨어질 때, 그렇죠?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은봉이 하나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연이어서 이틀 연속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일 연속 떨어질 수도 있고요. 4일 연속 떨어질 수도 있고요. 5일 연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캔들이 은봉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캔들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은봉의 개수가 작을수록 은봉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개든 5개든 4개든 일수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시가와 종가의 평균치 값은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로 제가 표현을 했냐면 색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라인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렇죠?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잘 보세요. 파란색 하나는, 하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빠. 노란색으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거는요.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왜? 파란색. 자아복을 입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은 검정색이에요. 왜 아들은 검정색인가요? 지금은 그런 교복을 안 입죠? 예전에는 검정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들. 그리고 빨간색은 엄마라고 그랬어요, 엄마. 왜 그러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니까. 엄마. 엄마. 그리고 녹색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녹색은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봉이 연달아서 5일 연속 나오면 이걸 뭐라고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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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오케이, 할아버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할아버지? 아니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돈 버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이 가정을 이끄는데 재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은 학생이고 엄마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정을 또 돌봐야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셔야 되고 또 자식 교육에 애써야 되고 남편도 또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체를 기억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문 열어주는 거예요, 문. 그리고 엄마 목표가, 할머니 목표가, 할아버지 목표가, 아버지도 목표가. 아들 빼고 여기까지만. 알겠죠? 그랬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다가, 그랬다가 어느 순간 말이에요. 어느 순간 주가가 크게 폭락하다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다가, 하락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두 개의 이평선이, 두 개의 이평선이 이 캔들의 중심에 들어오더라. 캔들의 중심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 매수를 했으면 목표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물론 재무제패도 보겠지만 이쪽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가 급하게 급락할 때 떨어졌던 은봉 개수 부분을 보시면 거기가 목표가더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칠판을 잠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식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많은 1,400명에 1,400만 명, 1,400만 명, 1,400만, 1,400이 아니라 1,400만 명, 예전에는 600만 명이었는데 1,400만 명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계시냐면 주식 그러면 처음에 뭘 배우냐면 패턴이라는 거에요. 패턴을 배워요. 패턴이 확인이 되면 이게 매수 위치가 되겠죠. 수렴을 배우는 거니까. 두 번째는 추세에요. 추세래요. 추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게 심리에요, 심리. 이렇게 가르쳐요. 서점에 가서 주식에서 돈을 잃고 책을 하나 샀어요. 주식. 책을 하나 샀어요, 서점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되게 두꺼워요. 그랬더니 이거 갖고 1억 가지고 10억 만들기 이런 식으로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책을 열면 대개 패턴 추세 심리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책을 한 장 열면 대개 캔들에 대해서 봉에 대해서 나오죠. 단일 캔들, 복합 캔들 그 강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추세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조지표에서 VR이라든가 MSG, 오실레이트, 스토캐스팅 여러 가지 어떤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심리적인 것은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주식 관련 책들이 한 서너 권씩 있어요. 그리고 빨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하루 이틀 만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이해를 못 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죠. 그리고 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뭐를 잡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책들이 많죠. 한번 보세요. 이 책들을 가지고 보면 대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조지표에서 강의를 드리는데 그 보조지표라는 게 사실은 내놓으라는 어떤 경제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심혈을 기울해서 주식시장이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흐름의 패턴이라든가 흐름의 추세를 가지고 야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러지 않겠어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젊어서부터요. 80, 90 돼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짜 심혈을 기울해서 완성을 시켜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만들었던 보조지표를 만들었던 경제학자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의 계좌는 어떠신지요? 안녕하신지요?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땄는지 여쭤보려고 찾아갔더니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주식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B리리 A라는 차트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그렇죠? 윗구리 달리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윗구리 달리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 번 삭제하고 이건 가짜예요. 아니잖아요. 윗구리. 그렇죠? 암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얘기했죠? 이 선하고 그렇죠? 이 선을 잘 보세요. 보이세요? 이 선이 여기서 모여들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린 거. 보이세요? 보이셔야 됩니다. 이 선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2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2평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데 만들지는 않았죠. 범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수의 타이밍 스타트는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생각을 해봐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갑자기 양봉 틀어놓고서 막 날라간다. 이럴 일은 없어요. 어떻게 간다? 주가가 빠졌다가 횡보 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횡보 후에.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수하기 참 좋은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사요? 대개? 이때쯤 매수하시잖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하는 거죠. 손절. 손절 타이밍은 딱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손절하는 거죠. 원래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리랑 들어왔고. 이 부분.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목표가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차트를. 기술적 분석 차트상으로 보면 우리가 직전 고점이라는 말을 해요. 직전 고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위치에 있으면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목표가는요. 이 직전 고점 바로 앞에 언덕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매매할 때도 물론 재무제표 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매매할 때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는 어디서 하느냐. 거래랑 들어오고요. 이게 마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3714라고 그러죠. 종가는 7% 이상, 고가는 14% 이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아들이고요. 아들이고 검은 선만 보세요. 아들. 아들 보이세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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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요. 아들. 여기 두 개. 아들 두 개. 아들 두 개. 그렇죠? 여기 아들 두 개. 아들 두 개. 보이세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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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문을 여는 거예요. 아들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어서 여기서 매수 위치가 나온 거예요. 그럼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잘 보세요. 다시 그릴게요. 여기 세 개. 엄마. 세 개. 엄마. 그리고 여기 세 개. 엄마. 그리고 여기 누구도 있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있고 엄마도 같이 있다고요. 알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목표 주가를 정할 때는요. 주가 내려올 때 아들을 제외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삼으시면 돼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녹색이든. 녹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그리고 고동색은 할아버지. 그리고 빨간색은 엄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녹색 할머니, 고동색 할아버지. 그다음에 며느리.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다섯 개는. 주가가 떨어질 때 다섯 개는. 어떻게 포함이 돼요? 그 안에 며느리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주가가 떨어졌죠. 그렇다가 여기서 매수 위치가 나오면 1차적인 매도는 여기가 1차 수익 실현이에요. 1차 수익 실현. 그리고 2차는 이 꺾였던 부분. 꺾였다는 건 저쪽에서 뭔가 만들었다가 다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 부분이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는 여기도 먼저 꺾였잖아요. 꺾였다는 건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는 건 이쪽 지점에 뭔가가 저쪽에도 네 개, 다섯 개, 세 개가 있었다는 양이거든요. 그 부분이 3차 목표가, 4차 목표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직전 고점 매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가요? 그래서 여기다 라인을 표시했는데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알겠죠? 잊어먹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잊어먹지 마세요. 자, 보세요. 파란색은 뭐라고요? 아버지. 이거는 아들. 이거는 엄마. 이거는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쓸게요. 아버지는 하나. 아들은 두 개. 엄마는 세 개. 할머니는 네 개. 할아버지 다섯 개. 뭐가 떨어질 때. 뭐가 은봉이. 뭐가 은봉이. 은봉이. 주가가 떨어질 때. 뭐가 은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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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문 열어주고. 목표가.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반대로 생각해 볼래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똑같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양봉 세 개. 은봉 하나. 양봉 네 개. 은봉 하나. 양봉 다섯 개. 은봉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맞잖아요. 양봉 두 개. 은봉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류캔들이라고 해서. 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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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대로 은봉 네 개. 중간에 두 번 세 번째에. 양봉이 하나씩 끼면. 음음 양음. 음양음음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일단 떨어질 때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가가 훅 떨어졌다가. 물론 여기에서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왔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개스 외우라고. 파란색, 작업복, 교복. 엄마는 빨간색 원피스. 시어머니는 녹색 원피스. 할아버지는 고등색 점퍼. 요즘 춥잖아요. 그래서 은봉 하나, 은봉 두 개, 은봉 세 개, 은봉 네 개, 은봉 다섯 개. 떨어질 때 기억하세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그렇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낸 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뭐라고요? 가격. 가격. 그리고 기간.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다가 횡보는 기간 조정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가격 조정.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게 또 가격 조정이요.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송에서. 가격 조정에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일단 주가가 우상향으로 상승합니다. 라고 그래요. 얘도 가격 조정이라니까. 얘도 누군가 조정을 한 거고 누군가 여기도 조정을 한 거고 기간도 조정을 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주식은 사기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사기라고. 오케이? 네? 그 기세. 선비의 강직한 기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하나. 그거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화면을 들어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어때요? 멋있죠? 여기 특이한 거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아빠. 아빠요. 아빠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가족 구성원에 아빠만 돈 벌어요. 아들은 학교 다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드라마 보시잖아요. TV. 그렇죠? 그러면 아빠는 모셨어요. 얘는 얘가 삐리리라는 종목인데 지금 14,850원이다? 그러면 이 목표가는 이거 100% 아빠예요. 14,000이면 3만 원대거든요.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간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요. 하나 나타나고 두 개 나타나고 세 개, 두 개, 하나, 세 개, 네 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로직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장 중요할 때 그들이,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떤 큰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개인이라고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는 누구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큰 손, 큰 형님, 그분들이 있거든요. 큰 형님, 큰 누님 그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포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설명 드릴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고동색이죠, 그렇죠? 고동색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다시, 여기 다시 내려와요. 여기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리 내려오잖아요. 여기 다섯 개. 얘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개 만들고 내려왔다가 여기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후에, 이후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후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이제 감독님이 저쪽으로 가셨는데 여기를 좀 키워주셔야 돼. 고맙습니다. 여기 다섯 개. 고맙습니다. 여기 다섯 개. 너 이리 와. 여기 다섯 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오다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이게 밑에 내리시고요. 주식은 상이다. 주식 다 바다다다다. 화면 내려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러고 나서 캔들이 커지다가 은봉이 작아지고 양봉, 은봉 섞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크게 보셔야 돼요. 수렴이에요. 여기가 수렴이에요. 이 캔들이, 이 캔들이 수렴이에요. 이 캔들이 수렴이에요. 보세요. 주가가 가격 조정 기간 주고 주가 빠지고요. 흐드러지다가 갑자기 장때 양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 다 흙인만 있다가 갑자기 황인종이 하나 나타난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평선 두 개가 결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특이한 거는 고동색을 물고 가는 거죠. 고동색. 고동색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빠가 최종 목표가고요. 최종 목표가고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어디를 보냐면요. 1차 목표가는 이게 같이 섞여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2만 원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자리입니다. 아들 오기 전에 여기가 1차고요. 여기가 2차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직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직전에. 보이세요? 직전에. 직전에 5개. 5개, 5개 만난 거예요. 주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래서 이게 딱 수렴됐을 때 거래랑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죠. 지금 여기까지 거의 다 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종목을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종목을 언급하면요. 종목 추천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언급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워드 들었어요. 여기에 아까 보셨듯이 고동색 보시고요. 그다음에 녹색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시고 어머니도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뭘 뜻하냐면요. 아빠를 뜻하는 거예요. 언뜻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버지는 캔들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캔들이 하나인데 이쪽에 보니깐 캔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던데요라고 보실 수가 있죠. 캔들이 두 개던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밑에하고 위에하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제가 지금까지요. 이 바닥에 제가 한 35년 있으면서요. 캔들을 차트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거리랑 자체를 말해요. 거리랑 자체를 어떻게 본다? 이전 값으로 본다니까. 이전 값. 이전 값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스탠다드예요. 여러분들 HTS 열면 아니면 MTS 열면 모바일 열면 거리랑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어제보다 거리랑이 많았어. 그러면 양봉. 어제보다 거리랑이 적었어. 은봉.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어제보다 거리랑이 어땠서를 표시를 이전보다 거리랑이 많았으면 양봉. 거리랑이 적었으면 은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전 값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전 값. 이거 자체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들으면 캔들이 양인지 음인지 은봉인지 양봉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봉, 은봉 구별하는 방법은요. 이전 값이 아닙니다. 이전 종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종가. 거리랑을 이전 종가로 세팅을 해놓아야 돼요. 이전 종가는 뭐예요? 어제 종가보다 올랐어? 응. 플러스. 빨간색. 어제 종가보다 떨어졌어? 그러면 거리랑은 은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좀 제가 이렇게 좀 갖다 볼게요. 밑에 성소장의 무료 강연의 참여 방법 샵샵 진출이 이 화면이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길게 펴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얘예요. 이거 은봉이죠? 밑에 거리랑 봐요. 은봉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리 봤는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양봉이죠? 밑에 거리랑 양봉이죠? 얘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전 종가보다 얘가 플러스라고요. 플러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는 은봉으로 보이죠? 이게 양이고요. 이게 음이고요. 이게 양이에요. 여러분 양음이 뭐예요?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어제 종가 대비 올랐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봉인데 어제 은봉보다 얘가 0.1, 0.2%를 올랐으면 그걸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양봉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임수, 여러분들 눈 속임수 해가면서 은봉 두 개인데 왜 아빠는 하나라며? 여기에 됐어요라고 하면 이 밑에를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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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그렇죠? 이거 양봉이라고 은봉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목표 주가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마다 이런데 이런데 부딪히면서 출렁거리면서 가는데 떨어질 때 이걸 뭐라고? 가격 조정. 올라갈 때도 가격 조정이라고 누군가가 떨어질 때도 그랬고 올라갈 때도 그랬고 꼭 계단식으로 꼭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주식타파 타타타 그냥 그리려니 하고 그 흐름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줄이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종목 보시기 전에 이쯤에서요. 전하는 말씀 하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묵묵하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고요.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요.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델리 16년 전에요. 머리가 새까만 어떤 총각이 하나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떠들더라고요. 그게 성명석 소장입니다라고 했던 친구가 이제는 여러분들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머리가 허옇게 샜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나 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정부께 동두천께 3년이면 팝송 부른다고. 이게 16년 동안 같은 얘기를 했으면요. 좀 비슷하게 따라올 만도 한데요. 물론 이제 만나보면 많은 분들은 1년 반 2년 전부터 이델리 TV의 VOD를 녹화 방송 재방송을 꾸준하게 봤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처음부터 모르면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제고 이게 오늘이야. 오늘이야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양봉이에요. 은봉이에요. 이거 은봉이라고 은봉. 봉은 양봉이지만 어제 대비 이렇게 끝났다가 개파라게 했다가 끝났으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낫다고요. 그럼 얘는 은봉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은 여기는 양봉일지라도 그 다음에 캔들은요. 그 다음에 캔들은 그 다음에 캔들은 이렇게 은봉으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요. 얘가 양봉이고 얘가 은봉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요.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은봉이에요. 은봉.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러니까 모르겠죠. 그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넣어놓을게요. 얘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렇게 넣으면 내가 왜 이렇게 그러냐면 이걸 양봉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은봉이라니까요. 이런 캔들은 거의 없어요. 양봉에서는 발생하지 은봉에서는 발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제 시작해서 종가를 만들어 놓고요. 어제 여기서 갭 떠야 이게 갭이에요. 이게 갭. 이게 어제 종가보다 이게 갭 뜬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시가를 넘어서 여기서 시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런 캔들은 없어요. 이런 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테마주. 초전도체 이런 데서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보세요. 이게 은봉이잖아요. 얘는요.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야 돈 땄어 잃었어. 이거잖아요. 주식에서. 어제보다 올라서 떨어져서 그거잖아요. 캔들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네가 어제 이 종가에 매수해서 시가에 못 팔았으면 종가가 끝나더라도 한 2% 올랐으면 네가 수익 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캔들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라. 밑에 거리량을 뭐로 설정하라. 이전 종가로 해라. 정말. 이전 종가. 이 얘기도요. 10년 넘게 했어요. 이 평선 보는 거 좋아. 종가 단순 50, 20, 60, 120 보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차트라는 걸 보여주면서. 차트, 차트, 차트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평선 자체는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종가로 표시를 해줘야. 그러니까 캔들에서 내가 캐치 못한 것을 거래량에서 이 캔들이 플러스요, 마이너스요를 어제부터 올라서 떨어졌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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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음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게 양을 가장한 은봉일 수도 있고요. 은봉으로 따지면 양봉을 가장한 은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종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전업 형태로 좀 하실 분들 있으면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신문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20대, 30대 여성, 남성 아이들이 10명 중에 7명이 결혼을 왜 하는데 이런대요. 할 의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WTO나 이런 데서 경고하는 게 대한민국 너네들 나중에 어떻게 갈래. 왜냐하면 출산율이 결혼 안 하니까 출산율이 당연히 낮겠죠. 그러면 이거는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경고들 하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희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특별하게 취업도 안 되고 할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뛰어드는 게 주식 이런 거거든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제 저녁에 나스닥 지수가 1만 5천 원을 돌파했다는 거는 2년 만에 돌파했다는 거. 거기서부터 대세 상승기 시작, 스타트를 했다는 거면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주가가 무대도 한 5년간 가겠죠. 그렇죠? 원래 10년 중인데 무대도 3년에서 5년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너도 너도 막 주식장에 뛰어들 텐데 그럴 때마다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항상 기준과 원칙을 꼭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나오는 자막을 보시면요.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 건너뛰고 3주 첫 때 제가 하는 이유는 원래는 다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로 어디 가요? 해돋이를 본대요.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늘도 하루가 소중한 거니까 내 인생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때 가서 보냐고 차가 엄청 막혀서요. 그래서 1월 첫 번째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선착순 10명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협소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이 의미를 아시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 물론 오를 때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를 때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주가가 떨어질 때 이와 같은 개수를 만들어 놓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봉 4개, 양봉 하나. 은봉 3개, 양봉 하나. 그렇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 보고 또 설명드릴게요. 잘 봐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딱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어렵죠? 아, 골치 아파. 그냥 나 몰라. 뭐 좋은 거 없어? 이런 거잖아요. 좋은 거 여기 있어요. 좋은 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이 거리랑 보이시죠? 이 부분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장때 양봉이 나왔다. 윗꼬리단 장때 양봉.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와 이거. 그러니까 색으로 따지면 고동색과 여기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에 이평선이 이 캔들의 중심을 딱 관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빨간색. 이거를 좀 확대해서 그리면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둘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가운데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매수 포인트. 그러면 매도를 어디서 하느냐. 주가가 이렇게 후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선을, 라인을 거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PS라고 그랬잖아요. BPS.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실 목표가는 재무제표에서 보긴 봅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정상적인 BPS 재무제표를 가진 종목도 있겠죠. 그런데 흔히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2023년 접했던 거는 2차전지, 초전도체 관련 이런저런 종목들을 많이 움직였죠. 챗GPD 관련주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또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정치인 관련주들이 붙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런 캔들에서 나오면 매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 잘 보이세요? 녹색. 녹색. 이건 4개예요. 녹색. 녹색. 이 붉은색 보지 마시고요. 녹색. 가는색 녹색 4개.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할머니. 여기 4개. 뭐라고? 할머니, 할머니. 아까는 뭐예요? 할아버지였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도, 여기는 뭐가?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 며느리,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 가셨죠? 오케이. 얘는 뭐예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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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5개. 5개 여기 있어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4개 찍고, 4개 찍고, 턴, 4개 찍고, 퀵 하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양봉도요. 4개 찍고, 퀵, 4개 찍고, 퀵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4개 물고 왔으면 올라갈 때 4개 물고 가는 거고요. 3개 물고 왔으면 3개 물고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얘는 목표가는 이게 지금 5,600원이면 8,000원대가 목표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갈 때 여기 한 번 쓰는 거죠. 윗구리 달고, 그렇죠? 여기 한 번 쓰는 거고, 그렇죠? 이해 가셨죠? 중간중간 이 지점에, 이 지점에 출렁출렁거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해가면서 양봉의 개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부터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